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빅톤 도안세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플로에 처음 찾아온 빅톤의 도안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어요 9월 25일 제 생일에 제 첫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철 앨범이 나왔는데 뭔가 겹경사로 이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기쁜 일들이 겹쳐서 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큰 날이었고 팬분들도 굉장히 기다려주신 날인 만큼 정말 좋은 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도안세가 묻고 도안세가 답하는 도문 도답 셀프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첫 솔로 앨범에 제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일단 10점 만점에 저는 9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만든 형들 프로듀서 형들 셋이서 항상 듣고 주위 사람들 들려줬을 때 반응이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 스스로도 우리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자신있게 들어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앨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1점이 없는 이유는 너무 첫 앨범에 또 100점 만점 10점 만점의 앨범을 제가 말하면 또 다음 앨범이 약간 부담되기 때문에 1점을 여유롭게 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집 가수 도안세의 작업 스타일을 알려주세요 네 작업 스타일 제가 작업 스타일은 일단 곡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낮밤 상관없이 일단 떠오르면 바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고 일단 이런 걸 해봐야지 하면서 먼저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떠올라서 가사 먼저 쓴다든지 메모장에 아니면 멜로디를 흥얼걸려서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그걸로 바탕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메모를 해둔 단어나 노래 제목 생각해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아 오늘은 이런 걸 한번 메모했던 게 있었구나 이런 걸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게 자유롭게 갇히지 않고 프리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제가 작업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있어요 작업실에 도착해서 일단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갑니다 작업실 들어가기 전에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서 일단 수혈을 하면서 피로를 조금 덜어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루틴이죠 작업 루틴 마지막 질문이에요 블레이즈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땡땡이다 블레이즈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월 초부터 이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한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7, 8월? 이제 더 여름 되게 더울 때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듣기에 시원시원한 곡도 있었고 되게 앨범도 뭔가 여름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래도 늦었지만은 제 생일날 맞춰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문도답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곡 한 곡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트랙 제목은 테이크오버입니다 네 첫 번째 트랙이자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인 테이크오버는 어떤 곡이냐면요 일단 베이스가 엄청 웅장한 또 들으면 런웨이, 패션이크를 연상케 하는 그런 하우스 장르의 트랙이고요 일단 제 당당함과 일단 제 포부를 메시지로 담은 곡이고 일단 평소에 제 랩 스타일이나 한세의 스타일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아 한세가 좀 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켰구나 싶을 타이틀 곡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테이크오버가 앨범 노래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곡이고 제일 빨리 만든 곡이에요 비트 나오고 가사 다 쓰고 하는데 두 시간도 안 걸린 곡인데 쉽게 쉽게 만든 만큼 더 쉽게 만들 때 더 좋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곡인 것 같고 일단 사실 저는 이 트랙을 회사에서 처음에 중간으로 노래를 보내줬을 때 랩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트랙에 제대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피드백을 주셔서 아 맞아 나 랩 하니까 제대로 하는 거 보여주자 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랩을 보여주는 수록곡 정도 용도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좋게 들어주셔서 회사에서 타이틀 곡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타이틀 곡 두 곡 중에 하는 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도완세의 테이크오버 네 바로 다음 곡 들어볼게요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타이틀 곡이고요 트랙으로는 네 번째 트랙인 퍼블릭 에너미입니다 네 퍼블릭 에너미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여섯 곡 중에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곡이에요 일단 제가 작업을 하면서 팝펑크라는 장르에 굉장히 빠지게 됐고 지금도 굉장히 즐겨 듣는 장르의 곡인데 일단 퍼블릭 에너미는 바로 팝펑크 사운드의 곡이고요 저희 빅톤을 청량한 모습으로 많이 기억해 주시고 청량한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한세가 좀 청량한 모습을 한세의 방식으로 보여주면 되게 카리스마 있는 랩만 보여주다가 반전 매력으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게 됐고 또 팝펑크를 제가 좋아해서 앨범에 꼭 이번 앨범에 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느게 된 곡이고요 퍼블릭 에너미 가사는 저는 제 이야기를 썼어요 되게 꾸밈 없이 또 가사도 어렵게 풀리지 않으려고 했고 되게 어린아이 소년처럼 보일 수 있게끔 동심에서 정말 공공의 적처럼 미움을 받지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린 소년의 이미지를 굉장히 주고 싶어서 신나고 시원시원한 진짜 팝펑크 밴드 사운드 락 사운드의 곡이지만 가사는 좀 측은하면서 약간 그런 대조되는 분위기가 매력적인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곡은 국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일찌감치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팝펑크 장인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이자 뮤지션인 제이시 유카형과 함께한 곡이고요 유카형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이 노래로 제가 이번 기회에 하이틴 락스타가 케이팝 씬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카형 목소리 자체가 이제 하이틴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아티스트거든요 유카형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좀 더 케이팝 씬에서 하이틴 락스타로 살짝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뭔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좀 명함처럼 내밀 수 있는 곡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퍼블릭 애너미 도완세라는 아티스트 사람을 아시고 싶다면 퍼블릭 애너미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퍼블릭 애너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볼게요 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저의 첫 솔로 앨범 블레이즈를 플로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노래를 빼고 제가 평소에 즐겨듣는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저의 음악 취향, 저의 듣는 음악들의 근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빅톤의 도완세였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